오 비행기에서 전화가 돼? 아 요시 저 갑옷 제가 요시가 좀 배려심이 깊은 게 서 있는 게 비행기의 좌석이 지금 앉잖아요 그럼 그 갑주가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 무릎 쪽에 있는 게 양옆에 맞는단 말이지 좀 살짝 배려심이 깊은 친구네 봐볼까요 이제 비밀이 다수 포함됨으로 먼저 스토리 아... 이거 맞죠? 스토리보드 영구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어 뭐야? 솔직히 스토리모드 정도는 뭐 울트라 하드 있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보자 그때는 몰랐다 어? 이 전택이 그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뜨뜨든 선광과 번개는 뭐야 오 오 커즈야미쉬마 와우 오 어차피 피레미였구나 빅터 운하 빨리 죽여 빅터는 빨리 죽여 빅터는 빨리 죽여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탕렘으로는 잘 못하겠더라구요 저는 그것도 못해요 아 에디였구나 아 씨 사탕렘으로는 저 윤회도 잘 못씁니다 맞아 이게 대화가 돼? 뭔 말이었어 방금 무슨 말이었어 이거 아 요시미치 이번 작품 요시미치가 제일 잘 만든 것 같애 히트박스 안쓰는거 있는데 하 윤회 네 와 수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후원해주시는 형님이 제일 형님이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게임 해야돼? 잠깐만요 대답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와 보기만 하는게 아니구나 저도 키보드 철권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자 이게 왼발 아니야? 아야야야야야 잠만잠만 1,2 아 이게 비리바구나 콤보 까먹음 모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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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니 실력 그 밖에 안됨 1,2 1,1 1,2 어? 콤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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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에볼루션이 좀 인프덱이 있을거야 아마 근데 막 못느끼는 정도면 괜찮은데 웬만하면 보조좀 괜찮은 스틱 쓰는게 좋아요 그러네 왼발만 두면 되네 오 오오 진짜 왼발만 두면 되네 범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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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 말은 너네 진? 역시 너희 둘이 한번 싸워봐라 이러면서 소개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실력을 한번 시험해보지 이러면서 딱 스파이지가 그래 아 그렇게 결국 여러분은 아 딱 아 이씨 이씨 말만 하두고 애들이 콤보를 잘 못냈는데요 외노포3였나 이거? 시회 시회 아 시회 안되는거 오 변했구나 에디 지니까 바로 사과하는거 보소 처음부터 사과했어야지 처음부터 사과했으면 어? 더 멋있었잖아 게임에서 지고나서 더 막기 싫어갖고 아 미안 이거잖아 아 미안 멋진척은 어휴 자식들아 오 비행기에서 전화가 돼? 아 요시 저 갑옷 요시가 좀 배려심이 깊은게 서있는게 비행기에 좌석이 지가 앉잖아요 그럼 그 갑주가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 무릎쪽에 있는게 양옆에 맞는단 말이지 좀 살짝 배려심이 깊은 친구네 아니 진짜로 헬로우 하.. 또 병사랑 싸워야돼 헬로우 와 저기서 튀어나와 오오 에디가 좀 불량이 있네요 에디 타이초 아니 니네 이거 어떻게 알아듣는건데 뭐야 좌정 쐈어 쟤 이 친구 기술 좀 안볼까요 총 들고 있는 애 궁금하다 뭐 뭐 쓰나보자 구룩이 있고 총 쏘고 어 저기 브라이언 기술 있네 써보자 어 브라이언 기술 있네 써보자 어 브라이언이랑 아까 좌정도 썼잖아요 너 브라이언이니? 니나 구르기인가 또 나오겠지? 2번 2번에 역시 이럴줄 알았다 3번 나오겠지? 역시 오 이번엔 킹 기술을 가진 애가 나왔어요 총 맞기 못 쏘니? 총 맞기 못 쏘니? 총 맞기 못 쏘니? 오 가자 기술이잖아 가라 저기 세븐 때도 저런식으로 울고 먹더라고 스토리 보더 때 병사를 한 명씩 어어어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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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다 어 3번째 아 장난하나 이것때뭐야 이걸 못맞춰? 평생 오 니나 햄 오 오 오 원래 쥐사였잖아 오 아 그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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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싸운겨 이럴거면 처음부터 싸우지 말래 저렇게 떨어진다고? 자살한거 아니야? 아 그? 아주 멋진 말을 하는데요 아 진짜요? 확인해 볼게요 뭐 폭탄 날리는거 아니야? 저러고? 진짜야? 아니 사이좋게 가놓고 왜 저러네 갑자기 아이고 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빽딱딱 쪼공예 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기 스토리보드 보다가 후원을 받게 될 줄이야 상상.. 어우 뭐야? 화염 카포에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가 좀 애나보다 부족한 편이었는데 진짜 만원이면 너무 큰돈이에요 감사합니다 한국대회 나갈때 차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거 그거다 헤이아치 트레일러에 나온 와 궁금하다 드디어 이제 스토리가 좀 나올라 하네 펜칭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뭐야 엔젤인가? 리디아구나 나홀 땐 저 눈의 상처는 니나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만든 것 같아 요시미치 베려심 보소 아니 요시미치 눈에 안광 왔다갔다 하는 거 봐요 디테일 봐 오 가족사진 오 오 오 아 저 이렇게 무서운 캐릭인데 미시마 커주야 햄 성우는 어찌어찌 다 구해오는 거 같아요 스토리도 바꾸고 헤아치 성우도 죽었는데 또 나오고 진 꾸야디? 미겔은 근데 진 엄청 싫어하지 않나? 뭐야 결국 참가 안겨? 레이나 헨 또 싸운다 이거 또 싸운다 자꾸 저 캐릭터 저 목소리 들으면 주수로 해장 캐릭터밖에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목소리 바뀌었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밟아가면서 싸우게 되는 거야 나이스 엄청 안죽어 오씨 부켓노 뭔데 무슨 절에서 저런 거래 아 뭐야 붕신술 썼어 에바지 아 아 왜그래 아 아 아 아 엘바야 무슨 오공이야 아 아 너무 깬다 로우킥이나 먹어라 아니 세븐스토리는 그래도 좀 슬펐거든요 뭔가 조금 짠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창 나와가지고 그 창에 레이나 찔려서 죽었으면 더 끊겠다 다시 심기지 하아 하아 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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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착한 척이야 또 저 정도면 병이야 병 무게가 엄청 작다가 갑자기 이해가 어렵다 거기 도마 있고 왔다 가쿠호와 요이카니까 그 고우키 밖에 생각은 안 나네 네를 살짝 빼보고 있습니다 아 얘는 오스부터 잘못됐어 청룡 진짜 청룡 가면이네 펭웨이에 가면 씌어놓은거 같네 어 기모왔어 기모왔어 야야야야야야야 가능 안돼 이거 가드가드 빡센어 뭐야 또 아니 저게 말한다고? 어? 주작이 주작이 말한다고? 스자쿠는 왜 번역 안해줬어 청룡 주작 나오는거야 이제 히야 세이류도 그냥 청룡으로 번역하지 가면도 딱 청룡이었거든요 어엉 눈 3개에요 삼돈즈야다 자세도 똑같은데 뱁이 좀 변했어 오! 심기체다 뱁가즈야 오! 옛날 기술이자 오 귀엽 소리 다르다 오? 오오오오오오오 우리 시 な버지 오오오오오오 microbi 오오오오오오 LIAM wouldn't believe it 알아서 나가로 อื 아멘 하나도 안 멋있어 이 연출 아니 저 하나도 안 멋있어 도노 도노 맞네 주작 가면 쓰고 있네 주작 가면 쓰고 있네 아까 싸운 애가 청룡 아니었어? 설마 어? 비용 아무리 그래도 건장한 남자들이 여자 한명 패고싶다고 둘이나 달려들어 미시마 스타일 아 부닷 워 그니까 번개가 안났네 어이구 올바른 길로 되돌리는거 야 이 씨 산에서 수업만 하던 애들이 할아버지를 못 이기고 있어? 와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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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왜이래 머리 왜이래 도노 목소리 왜이래 어떻게 어떻게 잘 맞췄나 볼까요 오오 뭐야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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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e 아 뭐 가드가 안 돼? 나이스 응? gdzieś 돈이 진짜 coaches 이거 Gold 심기체엄청좋아 여러분들 근데 이게 스토리가 너무 구려서 유튜브를 올릴 수 있을까 지금 걱정돼요 너무 구린데 지금까지는 와 이건 나같아도 재미없어서 클릭 안하겠다 카즈야 잠깐 나왔어 진짜 개연성이 없어 이거를 남코도 승인을 해줄거 아니에요 부장 과장 있을거 아냐 이런 내용에 이런 영상물로 승인을 해줬다는거 자체가 너무 화가 나요 싸우는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싸인 안 죽이실거 같은데 뭐 한찍그려 저건 또 저기서 음술 흑마법 신다 또 흑마법 신다 또 잠시만 나 오오 갑자기? 아 근데 저 헤어치 보니까 옛날 성우 좀 그립다 잠깐만 이 목소리 그거 아니에요? 그 그 그 저 김현의 칼날에 그 저기 있잖아요 저기 싸움 잘하는 저기 염주 들고 있는 애 걔 아냐? 목소리가? 염주 염주 염주는 걔가? 그 저기 뭐야 불 쓰는 애인가? 아냐아냐 언니가 되나말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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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신호 부진 2 미니 으 진짜 돌겠노 아 저사람이 쏘.. 아아 일본파네 오림 틀리네요 나가서 심기체 개좋아하네 진짜로 심기체 동호 심기체 동호 아 인게임 소리 좀 올려드릴까요 이게 왜냐면 더 올리면은 마이크 타고 소리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제가 맞춰놨거든요 77로 이야 시골쉽네 오우와와와와와 오우와와와와와와와와 onde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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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왜 비쳐? 아이씨 신기치... 뭐야 뭐야 아 똥피셔 아휴 또 얘 상대도 채울거 아냐 아 예상되는 스토리 좀 하지마 아씨 저 스자쿠라는 애는 그 저기 뭐야 한마바퀴에 나오는 그 그 맨날 표정 막 하하 이러고 있는 그 할비 아니에요 목소리 벌써 끝나가요? 그 정도면 네 맞아요 청룡이라는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카즈아가 왕따를 당한게 아닐까 아 얘네가 제일 데빌 같아 가면 쓰고 어 배경은 멋있네요 되게 이야 심기체맨 효과 뭐냐 이거 진짜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끓였다 근데 헤이아치는 그렇게 수련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밤뛰네요 승급을 못하고있노 어이 뭐야 아이 뜬금없이 뭐 뜬금없이 탈명권에 아픔이 떠올랐네 와 저 신기술이잖아 저거 까봄 양손 아 이거를 깨고 이제 아 아 이게 그래서 그 등장신이구나 아 그러면 내가 바로 헤이아치라고 한 말은 그냥 해본거네요 갑자기 처음부터 그냥 오리지널 헤이아치였네 그냥 사람들 좀 혼동시켜보려고 뭐 영혼이 드간이 많이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헤이아치였구나 오리지널 아 기억이 돌아온거라고요 저게 아 그래서 그 착한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좀 열폭한 으 다 다 죽인게 헤이 헐씨 맨 주자 말투도 바뀌었다 아 우와 진짜 철권스러운 스토리다 그래 이런 막장이 철권이지 갑자기 뭔 착한 애가 됐어 흠 오오 오오 갖다 버리고 또 절벽 엔딩이야 오오 와 무의 경지 무의 경지가 그 무술의 경지였구나 에바다 엄마 아 오늘 오늘 저 나락 저 가드에 뭐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들 와우 오 오 신이사세이 고맙다 으 에휴 썰거지들 다 몰려오네 이거 흠 아 준비운동도 안되는군 개살기 연출 다시 와란데 두번 다시 덤빌 생각하지마 뭐냐 영역전개 아 지원들어 나가는거구나 급해졌다 급해졌다 여기서까지 영상도 되네 영도모드 다 주워왔어 다 주워왔다 누악당이야 이거 오우 하하하하 약속은 지키는 남자 미시마 헤이 헐취 어 다 주워왔다 다 주워왔다 그치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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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재미없다 진짜 여러분들 와 아니 이거 같이 봐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형님들 진짜 너무 재미없다 이거 진짜 너무 재미없어 사이드 스토리는 어디있어요? 세븐일러 브랜드 어 뭐야 개추 개같이 추천 개강추 개추가 개강추 맞죠 여러분들 아 진짜 어지러워요 진짜 아니 이거는 딱 스토리를 봤는데 뭘 비료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빵이 먹고싶어서 빵을 사러갔어 빵집에서 빵을 팔면 되잖아 근데 거기 가서 철근이랑 연필심 파는 느낌이에요 딱 그런 느낌이야 빵 먹고싶어서 빵 사러갔는데 저희집 철근이 아주 싸답니다 이러면서 철근 사가시면 빵쪼가리를 조금 덤으로 드릴게요 뭐 이런 해야지 뭐 살리고 싶으면 뭐 이해는 되요 뭐 심기체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심기체도 적당히 나오면 이해가 돼 근데 심기체 이야기 한 일곱 여덟 번 나오니까 그냥 심기체충이야 완전 심기체에 미쳐가지고 만든 것 같아 그 별부수개 이것도 졸라 짜잉나는게 그 남코의 게임중에 엘들링 있잖아요 똑같은거 거기에 그 별부수는 라단인가 걔 그냥 따라한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설마 심기체 노래 후원한거 아니죠 아니지 진짜네 진짜였어 진짜 짜증나 스토리 이거 유튜브 어떻게 올려요 이거 올리면 안될 것 같은 아니 철권하는 유튜브 하는 사람이라 올리긴 올려야겠는데 도무지 재미가 없어서 이거 어떡하죠 이거 제가 한번 요약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카리식 요약으로 가자 자 1번 챕터1 저기 반란군이었던 라스와 에디가 만나가지고 갑자기 조금 친한척 대화를 하다가 진이랑 싸움을 붙여주고 둘이 극적으로 일단 화해를 했어요 되도 안한 화해를 했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니나 를 만났어 어 니나 햄 잘 지냈나요 어쩌다보니 이제는 G사에서 일하고 있군 그러면서 대련을 한번 했어 사이족 헤어졌는데 갑자기 니나가 에디한테 내가 선물 주는걸 깜빡했군 하고 이제 잭폭탄 세례를 선물로 주고 여기서는 이제 요시미치가 처음에도 나왔듯이 비행기에서 일어나 있는데 일어나 있는 것은 이제 옆사람들이 못 앉을까봐 자기 갑주 때문에 배려심을 보여주는 요시미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는 그냥 갯맞이 템플이 예쁘다 예 딱 그 정도 청룡이랑 주작이 나와가지고 이 리디아 소비에석 한번 괴롭혀주고 헤이하치 한번 보여준 다음에 우리가 헤이하치 저기 가스라이팅 잘 시켜가지고 착하게 만들어 놨다 카즈아 잡으러 가려면 헤이하치 힘을 좀 받아 봐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헤이하치가 청룡이랑 좀 싸워보더니 조금씩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다가 여기서 주작이 한 번 더 가스라이팅 검은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다가 당신은 이제 하산할도 될 것 같소 했는데 별 부수기의 실은 갑자기 돼도 안한 운석 하나 쌍장으로 깨주고요 압압 양손으로 깨주고 기억을 되찾은 헤이하치가 카즈아랑 다시 탈명권 다시 또 맞으러 가기 위한 스토리가 이제 갖춰짐 갑자기 기억 되찾음 모든 철권승 다 때려 부수고 무의 경지 익혀가지고 탈명권 또 맞으러 가는 이야기 시즌2 그런 스토리였네요 여러분들 예 그런 스토리였네 요약 잘했죠 이게 DLC 추가 그거에요 어떤 재미없는게 나올까도 기대된다 레오도 출시했을때는 진짜 개사의 캐릭이었거든요 그게 아직 미정이래요 남잔지 여잔지 미정이래요 일부러 그런 컨셉이래요 엠마가 잭이랑 같이 노는 그 여자 아니에요? 맞아요? 아 맞구나 아 그 친구는 제인 뭐가 많네 진짜 snack Probably 쓰그라리 울다 掰掰 에잇 맞단 McMahon 제이 와 말투도 여자같애 근데 여자애 맞네 하는 짓거리가 바보 진짜 스토리 모드 만드는 팀은 진짜 해고해야돼 해고해 그냥 어 눈뽑은 팔평 절곤제골 미친년 아니 저기서 말도안돼 무슨 일곱 난장이 백설공주인줄 아나 저기서 왜 누워있어 아우 뭐하는겨 아우 존나 베르세르크 잡같은거 만들어가지고 아우 짜장나 진짜 미우라 그 사람한테 사과해라 진짜로 이거 아우 존나 일받네 아우 세인트세하라고요 저게 아니 데빌진 칼도 까르잖아요 심지어 그거 아니 이 아주매미는 숲속에서 뭐하는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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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안나와 이거 오빠잖아 이거 솔직히 아니 이거 솔직히 철권 애니에서 나온거 그대로 넣은거잖아 이거 넷플릭스에 철권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완전 그 철권의 큰 틀은 따라갔는데 아예 별개 이제 그걸 만들어서 했는데 말이 와 끼아 맞추기도 진짜 조진다 너무 끼어 맞추다보니까 스토리가 엉망정창인 것 같아요 진짜 끼어맞히기 조지네 얘는 왜 느낌표에요 왜이래 그렇구나 헤이아치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헤이아치도 이렇게 털리더라구요 아 이거 몰랐다 여러분들이 말 안좋으면 평생 이거 안했을듯 이걸 업데이트 시켜준거구나 아 빨강단에 제 캐릭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지 빨강단은 제가 있을수가 없어요 계급이다 파랑단 위로 지금 맞춰져 있어 가지고 아 이 티오 누구 오면은 우리팀일수도 있겠다 노디라네요 이거 아까부터 바꾸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도전 괜찮아요 이제 스토리모어 다 깼거든요 아 존나 졸렬하다 이 키가 어우 개졸렬해 첫개는 클라이였어요 아 첫개는 클라이였어요 사례 한번 하겠습니다 대학병으로 갔어요 대학병으로 갔는데 천식이래 그때는 근데 그때 안믿었거든요 뭐야 이거 왜 나와 이 새끼는 벽광이 안되나 벽광이 안되노 되게 오 이 엔딩이군요 실화야 캠핑 갔어 다같이 Her b겐 내 철권 세계관을 망치지마 아 이거 뭐야 내 철권 세계관을 망치지마 아 그지 꾸민거지 아 놀래라 아우씨 와 진짜 깜짝 놀랬다 와 너무 닭살 돋아서 진짜 이거 이게 실화일 리가 없다고 진짜 귀엽.. 와 담요는 쥐사건이네 근데 뭐야 언제 챙겨줬어 저걸 아니 그러면 캠핑장에 아 설마 이게 그건가 캠핑장에서 쉬고 있었는데 추울까봐 담요로 덮어주고 갔다 이런 설정인가 지금 담요 흐어엤 가시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